끝났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 먹을 거 없나? 짜파게티 먹어야겠다 오 맛있겠다 먹어야지 일단 나왔습니다 아 오바퀴 누나네 뭐하냐? 어? 짜파게티 먹어? 한입만 와 치사하게 그래도 한입만 아 진짜 끓여먹어 그냥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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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라 응 한입만 뭐야 왜 돌려 응 한입만 아 진짜 저걸 다 먹네 저게 저게 다 들어가? 아 진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진짜 아 아 아 아 배고픈데 내가 먹으려는데 왜 다 먹냐고 아 아홍홍홍 맛있다 아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번에 설아 누나가 좀 빼빼로도 뺏어놓고 방에 가둬놓고 방 탈출하게 만들고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나도 어디 가둬버릴까보다 쓰읍 복수할거야 비키야 어? 설아 누나 어 리오나 안녕 비키 없어? 오바키 누나 나갔어 아 그래? 설아 누나 음료수 마실래? 아 그래 고마워 리오나 비키 언제 온대? 몰라 금방 오겠지 카톡 해봐 아 그래 비키야 어디야? 고마워 리오나 누나도 방 탈출 당했는데 복수할 생각 없어? 복수? 왜? 방 탈출 당한거 안 오그래? 나는 재밌었는데 아니 오비키 누나는 맨날 가둬놓고 서라 누나랑 텔러 누나도 맨날 가둬놓고 오비키 누나 맨날 골탕 먹이기만 해 오비키 누나도 좀 당해봐야 돼 우리 오바키 누나 방 탈출 시킬래? 어 방 탈출? 근데 재밌겠다 그치 재밌겠지 근데 어떡해? 생각 있어? 난 이런걸 생각했지 샵을 그리고 어 비키 이 근처래 야 집가서 누워서 과자 먹어야겠다 행복하다 저거 남반장 아니야? 야 남반장 어 오비키 야 너 어디가고 있었어? 아 나 지금 야 너 손 왜그래 넘어져서 데일밴드 찾으려고 약국 가려고 그랬지 야 너 괜찮냐? 괜찮아 살짝 긁힌거야 야 줘봐 아 아 아 아 안되네 약국 여기서 좀 걸어야 되는데 우리집 데일밴드 많아 줄게 어 그럴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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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키 누나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을 이렇게 간 다음에 손 씻고 날이 나와가지고 강으로 들어갖고 한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숨어있다가 짠 하고 아하하하 이러면서 나올까? 숨었다가? 음 그래 누나가 없는 척해도 재밌겠다 아하하하 오비키 넌 이제 갇혔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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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내가 오바키 누나 패턴을 잘 알고 있지 나는 연습 더 해야겠다 아하하하 오비키 이제 방구탄이 곧 터질거다 아하하하 오비키 넌 이제 갇혔다 아하하 오비키 넌 이제 갇혔다 방구탄이 곧 터질거다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두근두근 떨려 야 너 왜 못 뛰어 그러냐 아 아니 뛰다가 나 숨을게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이요? 반장이? 반장이요 왔어? 리윤이 어 형 손이 왜 그래? 아 여긴 좀 까졌는데 대외밴드 붙이러 왔어 아 진짜 그랬구나 어쩌다 그랬어 밴드가 여기 있을 건데 소독하고 밴드 해야겠다 그래야 될 거 같아 아 반장이요 갑자기 같이 왔네 설아 누나 숨어있는 게 들키면 이상하잖아 모든 계획이 끝장이라고 집에 엄마 있어? 아닌데 엄마 없는데 방금 누구야? 누구라니 어디서 인기청이 들리는 거 같은데 엄마 아냐?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누나가 잘못 들은 거 같은데 야 너도 방금 들었지? 그랬나? 소리가 들렸나? 여기서 들키면 모든 계획은 끝장이야 분명히 내가 저기서 무슨 소리 들은 거 같은데? 엄마 없어 저기서 무슨 소리 안 났는데 저기서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